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3 호주 에어쇼에 참가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비행팀 대한민국 블랙이글스가 작년 영국 에어쇼 최후 수상에 이어 현지시간 3월 5일 호주 에어쇼에서도 종합 최후 수상을 수상하여 2년 연속 세계 최고 비행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과 함께 이어서 추가 설명 없는 호주 하늘을 날고 있는 대한민국 블랙이글스의 멋진 비행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감상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영상 감상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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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감상하시면서